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분야 비교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국의 시도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방분권화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대부분 이관됐는데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적 분권이죠.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포퓰리즘식의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앙장애인 복지사업 60% 이상이 지방분권 이후 지자체로 이관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하게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평소에 표창장을 수여하는 행사장에서의 장면 또는 그 현장에서 직접 수상자가 됐을 때 한글로 작성된 상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번 달부터 도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거주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경기도에서 수여하는 상장을 점자와 외국어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 표창 수상자가 표창 내용의 이해가 어려워 영애성과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정보 사각지대 노인 분들까지 촘촘히 챙기는 경기도정의 모습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에 출생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하더라도 소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들의 권리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민생보다는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국회도 정부의 이와 같은 발빠른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각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는 제사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로 공동체 발전에 앞장선 혁신가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사회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사회혁신 관련 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은 서부발전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와 더 나은 미래가 공동 후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혁신가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가 됐으며 올해 시상식에는 복지와 경제, 문화, 교육 부분에서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꿈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대회 현장 소식을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동계스포츠축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대회는 역대 최다인 1,0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의 경기가 강원도 1원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지된 이후 처음으로 열려 모든 행사와 경기가 정상 운영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는 1,0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동계스포츠 최대 축제가 되었습니다. 동계 종목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역대 동계 패럴림픽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동계체전이 밑거름이 되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스포츠 발전을 위해 나서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동계체전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시작, 다시 꾸는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동계스포츠의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력이 향상되고 각자 목표한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동계 패럴림픽까지 이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문화지역공관광부 또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이 사회통합을 이끄는 90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영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초로 같은 해에 동학의 신인 선수상을 거머쥐며 주목을 받았던 김윤지 선수가 올해 동계체전에서도 MVP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장희여 작년 그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부담도 내고 긴장도 냈었는데 또 응원받은 만큼 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어제 엄마랑 통화를 했었는데 엄마는 다치지 말고 그냥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뛰고 오라 했는데 저는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국내에서만 대회를 하다가 해외로 가니까 몇십 년씩 더 잘하시는 선수들도 계셔서 많이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작년에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지 선수의 당찬 포부와 열정을 들어봤는데요. 더 높은 곳을 향한 끊임없는 그 노력은 이번 전국 동계체전에서도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꿈을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수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장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윤지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2006년생인 김윤지 선수는 지난해 역대 최초 동일연도 동학의 신인 선수상을 따내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노르딕스키 3관왕, 전국 장애인체전에서 수영 3관왕을 따내며 다재다등함을 뽐낸 바 있습니다. 당시 수영 경기를 마치고 만난 김윤지 선수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열린 동계체전에서도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출전한 경기마다 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대회 MVP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여자 바이예슬론 중거리 7.5km 좌식에서는 경기 중 3번이나 넘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꿋꿋하게 일어서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김윤지 선수의 기당은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3 FIS 파라노우딕스키 부어카티 월드컵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대회를 하다가 해외로 가니까 몇십 년씩 한 더에게 엄청 잘하시는 선수들도 계셔가지고 많이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망주를 넘어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김윤지 선수. 늘어나는 메달 개수만큼 그 꿈도 연구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부담도 내고 긴장도 냈었는데 또 응원받은 만큼 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정한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까지 해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김윤지 선수. 앞으로 장애인 체육을 대표할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신종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아직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만큼 그 기간 동안 시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합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을 선언하고 해당 기간까지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전장연은 삼각지역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지하철 행동에 대한 단독 면담을 이어갔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전장연은 다음 달 23일 오후 12시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선언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4대 요구안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는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와 기재부에는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촉구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해당 기간까지 전장연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달보기 운동을 펼칩니다. 지하철 시위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 달을 보며 소통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한편 전장연은 기재부 추경호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삼각지역 전국 집중 지하철 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복지TV와 KTV가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WBC 복지TV와 한국정책방송원 KTV가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로그램 공동기획과 제작, 미디어 관련 인력과 기술 및 시설 정보 교류 등에 대한 내용에 상호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자를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지원규모도 지난해 대비 약 4배 증가한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생활 안정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교통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용 신청은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특허청이 지난 7일부터 전자점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점자서비스는 누리집에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과 제도, 보도자료 등을 점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합니다. 사용방법은 특허청 누리집 게시물 우상단에 있는 전자점자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정보가 전자점자로 변환돼 개인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해당 파일을 점자정보 단말기를 통해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해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기존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미지를 대체하는 문장을 제공하고 자판만으로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누리집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 국가표준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자점자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누리집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 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 난방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습니다. 보도에 황영재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는 지난 6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실태 긴급 점검에 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경로당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 등에 대해 안내하고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난방상태 등 운영 상황을 살피고 종사자와 시설 이용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시장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난방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의 복지 안정망 구축에 더욱 힘써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상암동 택배분류장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이상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시장에 간다 여수통통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희망디딤돌 전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전남센터가 지난 2일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만 18살이 돼 자립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주거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문을 열었거나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날 개소한 순천과 현재 개소 준비 중인 목포 두 곳에서 운영되며 각각 5층 건물에 자립준비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관과 보호 아동이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이 미래를 향해 힘찬 도전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야 될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돌아갈 부모가 있지만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딤딤돌 전남센터는 이들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들의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딜을 수 있는 준비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50여 명의 전남 지역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게 될 희망딤딤돌 전남센터의 개소가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첫 사회생활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 제20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전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설원위의 질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장애 스포츠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